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그 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주의 그 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그 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주의 그 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